안녕하세요 원투펀치 주먹이 운다 MC를 맡은 성찬입니다 와 와 와 네 NCT의 인원이 많은 만큼 다양한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그동안 담아두셨던 이야기 그리고 평소 말하지 못했던 비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 오늘 모두 털어버리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원투펀치 주먹이 운다 시작해볼까요? 네 NCT 멤버들 모두 동작해주세요 오늘 다양한 사연을 갖고 오셨을 텐데요 각자 한 분씩 각오와 다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할게요 두 말 안 하겠습니다 김도형 너 나와 벌써? 벌써 진짜 했구나 일단 누군지는 밝히지 말아주시고요 도영이 형 그러면 저는 사실 평화주의자로서 이런 자리가 불편해요 그냥 고마웠던 거 말하고 갈등하지 않아 평화주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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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여기서까지? 저는 화를 못 내요 아 여기는 평화주의자고 여기는 약간 싸움을 지금 지긋지긋하다 네 그러면 핸들이 형 저는 뭔가 누가 저한테 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요? 저는 평소에 작해서 인정하지 않아요? 인정하지 않아요? 형 형 저 누군지 할 말이 많은데 글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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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양양이 형 전혀 할 말이 많아요 오 할 말이 많다고? 오늘 다 할 거예요 근데 이거 끝나고 다른 거 없어요 없죠 아 뒤끝 없이 왜 놔봐 오늘 진짜 왜 놔봐 뒤끝 없이를 뒤끝 없이 좋아요 여기서 다 풀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쇼타로 형 나도 뭐 얘기하고 싶은 거 많아 쇼타로가 또 순둥순둥해서 이런 거 잘 못 할 거 같은데 오늘 진짜 다 부시고 가 알겠지 쇼타로 형이 제가 같이 사는데 같이 사는데 화낸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? 근데 생각이 좋나 봐 오늘 볼 수 있을까? 쿤 형 나도 솔직히 할 말이 많아요 여기 같이 사는 멤버도 있고 옛날에 사는 멤버도 있고 그래서 네 할 말이 좀 쿤이랑 거의 같이 살아봤구나 우리 살았나? 같이? 아 맞아 벌써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있어요 정보 형 나와요 너 나와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달려봐야죠 좋아요 네 중간에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면 옆에 있는 코치와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어주시면 됩니다 상대방 때린 거 말고?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모든 이야기가 끝난 후에는 펀치 기계 점수를 기준으로 엔시티 주먹왕을 뽑아서 챔피언 벨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챔피언 벨트 진짜 줄 거 아니잖아 저거 딱 봐도 반납이야 저거 반납이야 반납 저거 가지고 사진 찍을 기회 아 박하네 첫 번째 사진인가요? 정우 씨 나와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정우 씨 오늘 어떤 일로 이렇게 어떤 일로 주먹이 운다를 찾아주셨죠?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쌓인 게 좀 있어가지고 불러오셨거든요 네 그 당사자 혹시 누군지 한번 딱 불러주세요 누구 나와 이렇게 잠깐만요 그 전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행동으로 먼저 뭐야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뭐야 뭐야 7,7,6백이 뭐예요 근데 이것도 풀파워로 안 했어요 김도형 도영이 형 나와 김도 형 도영이 형 무섭다 네 그러면 정우 형과 도영이 형은 여기 남아 주시고 쿤 형, 핸들이 형은 옆에서 코치를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원 투 쨉쨉 네 지금 정우 씨가 많이 화가 난 것 같은데 아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? 무슨 일이요? 아주 많았어요 한 시간 더 일단은 제가 이거는 꼭 짚고 가고 싶었는데 항상 어? 형은 왜 그러는 거예요? 아 너무... 무슨 일이 있었길래? 스케줄을 할 때마다 이 형이 자꾸 저보다 먼저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도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그냥 어? 자기 차례 됐어 그럼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꼭 나를 제치고 먼저 하겠다고 이게 형이 할 노릇입니까? 아니 이거 원래 사실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? 뭐예요 이거? 그러니까 허구가 약간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? 사실 기반이에요 얘기 더 해봐 해봐 그런 적이 있었겠죠 오 여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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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리슨 캐이플리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제 스케줄 이동할 때나 그럴 때 꼭 제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항상 꼭 저를 앞질러서 가더라고 예를 들어서 차 탈 때도 내가 먼저 탈게 근데 또 양호하려고 어! 양호하려고 좋아요 양호하려고 하는 게 응? 내가 먼저 할게? 내가 먼저 할게? 맨날 이러고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아 이제 나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? 네네 도영 씨 차례 아 이거가 그래 에피소드가 있어 내가 먼저 갈게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희가 콘서트 하는데 러브 온 더 플로우 안무가 원을 이렇게 묶어서 시작하는 안무가 있거든요? 아 맞아요 근데 암전인 상태에서 그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아 근데 제가 더 멀어요 제가 더 멀고 먼저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꾸 자기 자리만 생각하고 가면서 이렇게 이건 솔직히 좀 너무해 이렇게 하고 가는 거야 진짜 이런 걸 두고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? 얼탱이가 없다 이렇게 밀치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 유래된 게 머리 탄다 서로 이렇게 야 내가 먼저 갈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뭐만 하면 내가 먼저 갈게 아니 솔직히 봐봐요 그 원으로 돼 있었는데 저도 형이랑 똑같이 멀지 않아요 저도 똑같아요 거리가 근데 솔직히 내가 먼저 갈게 내가 메이크업 할 때 내가 먼저 갈게 안 하잖아 근데 솔직히 그거는 과장 아니 과장 아니에요 이런 거야 진짜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야 그리고 진짜 사소한 거 있어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메이크업 선생님이 너보다 내가 먼저 받는 걸 선호해 왜냐? 너가 더 오래 걸리거든 이거지? 당황해 못 잡겠다 위험하다 이거 한 번 내려주세요 오케이 자 이게 더 해보세요 아니 근데 한번 그런 게 있어요 메이크업 쌤이 같이 붙어있으면 근데 그건 형도 똑같아요 그쵸? 근데 너가 좀 더 오래 걸린다 근데 왜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? 선생님이 얘기하셨어, 선생님이 여밟다, 여밟다 일단은요 그거는 나를 예쁘게 해주기 위한 정성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둘이 좀 오래 걸리는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희 둘이 붙어있는 걸 안 좋아하세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먼저 갈 게는 많이 안 한다, 내가 솔직히 근데 솔직히 이건 맞잖아요 항상 뭐 할 때마다 내가 먼저 갈게 진짜 형이 돼가지고 형이 지금 불만인 거는 항상 먼저 하려는 게 그냥 하세요, 나는 그렇게 하죠 항상 나는 멋진 아우로써 멋진 아우로써 형 먼저 하세요 항상 이러는데 형은 항상 꼭 근데 누가 먼저 하는지 상관없잖아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는데 항상 형이 먼저 하고 싶어요 그때 그 러브 온 더 플로우 때 자기 자리 먼저 굳이 가겠다고 밀치고 간 그거의 모습이 얄미워서 내가 맨날 장난을 치는 거지 내가 먼저 갈게 러브 온 더 플로우에서만 그렇게 시작이 되긴 했지만 이게 어디까지 번지느냐 먹을 때 예를 들어 밥 같은 것도 먹을 때 내가 먼저 먹을게 내가 먼저 먹을게 내가 먼저 갔어 그리고 커피 같은 것도 내가 먼저 맛있는 거 집었어 왜냐면 그게 내가 그런다고? 한 메뉴밖에 없어 정확히 말할 수 있어 내가 자몽어니 블랙티 나 자몽어니 블랙티 안 마셔 이씨 자몽어니 블랙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인 먹고 싶다 근데 디카페인 아메리카를 먹어요 하나밖에 없어 어? 내가 먼저 먹을게?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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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또 제가 알고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뭔데요? 밥 먹을 때만 부른다고 내가? 어 형이 형이 정우 형 아니 아니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밥 먹을 때만 항상 찾아요 그리고 형한테 저는 늘 2순이에요 아 3순위 2순위도 아니다 3순위 야야야 그러면 나 진짜 진짜 서운한 거 얘기도 해? 나 서운한 거 진짜 얘기한다 서운한 거 얘기할지 나 진짜 너 준비됐어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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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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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은 나는 정우랑 같이 밥 먹는 걸 좋아해서 왜냐면은 밥을 워낙 맛있게 먹으니까 너무 좋잖아 같이 그리고 뭐 언제는 더럽게 먹는다고 그랬으면 너 하는 소리야 아, 형 그렇게 말했어요? 어이가 없네? 침착해, 침착해, 침착해 솔직히 얘기하면 그 누구보다 너랑 밥을 제일 많이 먹고 싶어하지, 나는 밥 먹을 때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너랑 밥 먹는 게 좋아서 그러니까 그게 만만하다는 건 아니죠? 절대, 절대 아니고 만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절대 아니고 솔직히 맞잖아 나 이제서 하는 거 얘기한다? 준비했어? 이제 얘기, 이제 도영이 형 타임 얘는 꼭, 꼭, 그 있잖아 자기가 듣는 힙한 음악들은 형 이런 거 안 듣잖아, 이렇게 무시하고 아, 너무해 솔직히 맞잖아, 솔직히 맞잖아 솔직히 이게 맞다고요? 맞잖아, 맞잖아 와, 진짜 형, 형 방송이야 형, 형 찍어? 나 진짜 놀랐다, 형 내가 언제 무시했어 솔직히 그 외국 힙합 아티스트들 어? 형 이거 이 아티스트 알아? 아아 내가 언제 무시했어요? 저는 그리고 어떤 장르건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그리고 또 나는 모두를 리스펙 해요 봐, 일단 그리고 더 있어, 들어봐 내가 원래 사실 취향도 잔잔한 걸 많이 좋아하니까 좀 서정적인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서정적인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내가 멤버들 다 같이 있으면 놀거나 이럴 때 같이 나랑 놀고 싶어 하지 않고 되게 막 진지하고 무거운 거 있을 때는 다 나한테 물어보고 노는 건 정작 다른 애들이랑 놀고 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나한테 물어보고 그게 왠 줄 알아요? 왜? 팩트 폭행 한 번 해줘요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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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뭔데, 뭔데? 형이 아싸라 그래 형은 놀 줄 몰라? 띠러, 띠러, 띠러 형은 놀 줄 몰라? 이건 둘만의 뭔가 진짜 찐스러운 게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어 일본에서 이제 우리 콘서트 가가지고 저녁 시간에 많이 이렇게 나가서 밥 먹고 하는 시간이 꽤 있었어요 나한테는 나가자, 놀자 한 마디도 안 하고 누구랑 보통 놀자고 보통 마크, 유타 형, 마크는 힙한 거지 난 안 힙하고 아니 왜냐면 이게 솔직히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구나 나한테 놀자 한 마디도 안 했지, 맞아 기억나? 근데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? 형은 항상 그런 거 생각 안 하지? 내가 옛날에 형 얼마나 찾아가서 그때마다 귀찮아하고 어? 아 귀찮아 가 빨리 그런 거 있잖아? 아 나만의 시간이야 좀 가 내가 지금 형을 몰라요? 근데 계속 그렇게 놀 때는 나 찾지도 않다가 진지한 거 물어볼 때는 나한테 제일 먼저 물어봐 오 그분은 좀 그런 진지한 거 말고 그러니까 누가 나서줘야 되는 거 그럴 때는 나 찾잖아, 그렇지? 아니 무슨 자기한테만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정리 좀 할게요 쿤 형이 봤을 때는 어떤 거 같아요? 두 분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내가 대웅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옛날 보는 종호 같아 오 오 잠깐만 잠깐만 가끔씩 그런 거 있어 2대1? 2대1이다? 들어와 들어와 가끔씩 이런 거 있어 2대1 아 바로 바로 쿤으로 갈게요 오 오케이 오케이 마무리 좀 있다 마무리 짓고 핸들이 형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? 아 제가 봤을 때 인광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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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도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일이 때문에도 무슨 일이 있을 거예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왜 안 불렀냐 하면은 과거에 숙소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야 맞아 맞아 역시 MC 아 당연하지 왜 그렇게 됐으니까 내가 이제 형을 안 찾지는 않아 그리고 내가 이번에 일본 갔을 때 형 방에 얼마나 찾아왔어 그리고 또 한 세 번은 찾아갔다 오긴 왔지 오긴 왔지 그리고 왔는데 근데 형 또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솔직히 형도 알 거 아니야 우리 항상 같이 있으면 뭐해 할 거 없지 그냥 얘기 농담 따먹기 하다가 할 거 없네 콜라도 한 잔 마시고 가야겠다 다시 자기 방 가서 또 핸드폰 깔짝깔짝 하고 이거밖에 없잖아 지금 근데 거기서 또 뭘 그리고 내가 형을 안 찾은 게 아니라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긴 하지 내가 항상 주도하진 않아 나도 형을 빼고 내가 뭐 작당 뭐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어 근데 얘가 그렇긴 한데 그렇게는 사실 할 얘기가 없어 그래서 한 거고 할 얘기 없어서 할 얘기 없어서 사람 죽이는 거 봤죠? 이렇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그거는 끝내는 거야 벌써? 아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우영이 형이 아직 많이 안 풀린 거 같은데 아니 우리가 사과를 할 거면 우리가 할게 두 분이 일단은 그러면 좀 화해하는 쪽으로 솔직히 이것도 다 난 정우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네 제가 딱 들어갔을 때는 왜냐하면 오래된 부부가 이렇게 서로 오해가 쌓여서 정우랑 솔직히 놀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왜 놀았으면 좋겠다고 하겠어요 정우는 이렇게 같이 놀으면 재밌고 하니까 그런 거에 서운함이 있었던 거죠 갑자기 뭐야 갑자기 뭐야 갑자기 뭐야 갑자기 뭐야 감동받았어 이제 진짜 좋아하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밥 먹는 것도 좋아해서 다 부르는 거죠 포장 감사합니다 고마운 거 좀 얘기해 고마운 거 아 근데 뭐 맞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오랜 시간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저도 형을 많이 형도 저를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해하고 이런 건데 저도 형이랑 있을 때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뭐 저는 형 진짜 좋아해요 저도 형이랑 밥 먹는 거 좋아하고 심지어는 팀 내에서 같은 김씨이기도 하고 진짜 친형제처럼 그렇죠 그래서 진짜 형이랑 진짜 찐 형제처럼 지내거든요 같은 남매끼리 막 친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친할 수 없었어? 너무 깊어지면 서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형이랑은 진짜 가족이죠 그래서 가족이죠 가족이니까 이런 자리가 더 소중했네요 그리고 항상 형이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또 얼마 전에도 이거 꼭 하나 말해주고 싶었던 게 확진이 되고 나서 형이 과일 세트를 집으로 보내주더라고요 와 그래서 울컥했어요 네 감동 받아겠지 그래서 형한테 고마웠던 맞아요 우리 관계는 이렇게 싸움 붙여는 사이가 아니야 그치 정우야 그치 정우야 방금 그러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화해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네 서로 네 그럼 두 번째 주인공 쇼타로씨 나와주세요 탈락 탈락 궁금하다 누구지? 탈락 무슨 일로 오늘 주먹이 온다에 찾아오신 거죠? 평소에 스트레스 쌓이는 걸 좀 오늘 들리게 좀 많아 스트레스 평소에 쌓였던 게 있구나 쌓였던 게 쌓였던 게 같이 있는 사람 같은데 그 당사자 한번 불러주세요 양양 너 나와 마지막 음 맞아? 나 때문에 스트레스? 강원도 양양? 나와 achter 방금까지 둘이 뒤에서 같이 있었는데 무슨 이렇게 화나는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나도 궁금해 지금 사로형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야 너 야 너 이나 세다 너를 여기에 부centric 좀 생각해봐 오 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진짜 나쁜 거 같아 너 뭐했어? 나 진짜 몰라 근데 뭐 모른다고 하는데 타로 형이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어 시작해 이제 시작하면 돼 땡 너 맨날 나한테 갑자기 연락하잖아 일단 이건 하나예요 갑자기 너 좋은 거 아니야? 너 좋은 거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는 나도 스케줄 있어 너는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전화를 해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숙소 나오라고 아 P네 P, MBTI가 저 R&TJ 제이야? 제이가 왜 그러지? 저기요 도영 씨 코치님 제이라는데? 아 왜 그러지? 일단 나는 스케줄 잊고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야 너 뭐해? 야 너 심심하지? 심심하지? 너 나와 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건 그렇지 너가 심심할 줄 안 할 줄 어떻게 알아 맞아 맞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코치님 근데 왜 와? 그러면 왜 항상 왔어? 와 왜 이렇게 애매워 진짜 왜 이렇게 애매워 왜 이렇게 애매워 왜 이렇게 애매워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왜 왔어? 타로 왜 왔어 왜 왔어 아니 들어봐 들어봐 타로가 할 말 있어 나는 너랑 놀고 싶어서 그냥 가는 건데 가면 거기서 뭐 너 심심했지? 약간 이런 태도인 거예요 아 쟤 뭐야? 갑자기 그렇게 무슨 아 같이 놀자 그런 거 되게 많잖아 맞아요 미리미리 얘기 안 나고 그만큼 뭐다? 우리 양양이가 남들을 많이 챙긴다 어 너 인정 맞아 인정 항상 볼 때 왔잖아 자기도 심심하잖아 자기 의사를 확실히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나는 너가 좋아하니까 너를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만드는 거야 만들어내는 거야 와 감동이네 타로가 8시까지 막 힘들어 죽겠는데 10시에 만약에 불렀어 아 진짜 힘든데 그래도 양양이니까 가야지 했는데 갔는데 너 심심했지? 이런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 안 나 나지 나지 도영이 형 태도인데? 미대인 내가 너 불러준 거야 너 심심했지? 밥이나 먹자 내가? 우와 우와 나 지금 쇼크 먹었어 쇼크 먹었어 내가? 내가? 와 진짜 열 받네 진짜 타로 타로 내가 너를 좋아해서 가는 건데 너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좀 자존하는 거지 와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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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로 형은 그럼 여기까지 에피소드에 여기까지 또 있어요? 또 있어요 원래 져주는 게 여기는 거야? 얼마 전에 양양이랑 런중이가 같이 캠핑 가는 콘텐츠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사실 양양이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올래? 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미안해 나는 못 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런중이도 스케줄이 있었다고 해서 아 그러면 이거는 좀 다음에 가자 미루자 네 미루자고 했어요 근데 밀었는데 콘텐츠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대박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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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잠깐만 잠깐만 근데 형은 왜 안 불렀어? 아니 형도 나 좀 너랑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깨끼빠빠빠 뭐야 형 형 타로 할 만 많네 타로 할 만 맞네 양양의 얘기 들어보자 사람이랑 타로 형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저昨天 homem 에 시간을 내가 차로 먼저 전화했잖아 근데 그때가 어 나 일본 가야 돼 스케줄이 있어서 아 그래 그러면 다음에 같이 콘텐츠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너 오케이 그냥 아 쉬어 털 시간 없어 그러면 런쥔이 물어봤어 런쥔이 오케이 근데 이번 그 무대 끝나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잡았어 타로가 서운했겠다 영상이 나오니까 갑자기 약간 서운하겠지 그리고 심지어 너무 재밌게 너인 거 같아서 나는 진짜 난 쉐타로한테 좋은 말밖에 없어 아 나도 이쯔린다 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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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부를 때 와서 같이 놀아서 너무 고마웠어 터로 지금 뭐 해 나 지금 뭐하고 있어 원래 오케이 그리고 왔어 이거 인정 쉐타로 부르면 배 불러 와 근데 자기가 그거 싫다매 그래서 다음에 부를게 아아 지금 눈물이 바로 괜찮아요?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야 장난 아아 나도 눈물 나 나는 항상 이렇게 불러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맛있는 집도 많이 알려줘서 고맙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밤에 안 부를 거야 네 두 분이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저도 마음이 좀 울컥하네요 일단은 쇼타로 형 양양 형은 일단 사이가 너무 좋은 거 같고요 좋네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뭔가 있나요? 어? 종우 형한테 할 말 있잖아 해도 해봐 해봐 쇼타로 형 할 거 있어요? 형한테 할 말 있어요 쇼타로? 아니야 아니야 쇼타로 쇼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 협박하지 마 하루 하고 싶은 거 다 해 괜찮아 정우 형 정우 형 정우 형 항상 나랑 같이 밥먹자고 얘기 지쳐요 저도 얘한테 밥먹을 때만 부르네 쟤도 부르면서 아니 나는 진짜 타로가 타국에 와가지고 또 진짜 내 마음은 뭔지 알아? 너도 타지에 왔잖아 나도 타지에서 왔지 또 김뽀에이터가 여기 왔잖아 그래도 막 부르는 거잖아 타로 나는 주기적으로 봐요 주기적으로 타로랑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요즘은 어때 살만해? 이렇게 많이 연락해져요 너무 작해요 근데 조우 형이 제대로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게 장룡이었어요 주기적? 아 형 그랬어? 네 아니야 타로야 나 얼마나 도착했는데 이번에 일본 갔을 때도 너한테 통화하고 전화했죠 타로야 나중에 너랑 같이 오게 되면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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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응 나중에 나중에 시간을 쓸 때 정우 형이 항상 전화나 카톡으로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아 성찬이가 아는구나 성찬이가 그걸 아는구나 그쵸 그쵸 저는 그걸 이해를 해요 왜냐면은 약간 그게 진짜 나중에 먹자 라는 뜻이 아니야 약간 인산말이에요 한국인들은 나중에 밥 먹자 이게 인산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서운하진 않아요 아니 근데 나는 진짜 할 말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진짜 나중에 먹자 이거야 근데 그 시간 근데 시간이 안 나는데 어떡해 아 스케줄 다릅니까 그럴 수 있죠 이해가 난 그런 말 하면 뭐 나중에 같이 밥 먹자 이거 하면 진짜 얘기 끝나고 싶을 때 어 나중에 같이 먹자 빠이 아 그러면 정우 형 그런 마음이 아 저랑 카톡 가기 싫어서 그렇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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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게 아니죠 타로 잘 생각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말 듣지 마요 이런 사람들 말 듣지 마요 이런 사람들 말 듣지 마요 타로 형만 봐 Look at you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you 일로 와봐 그래 훈훈하게 마무리 안 되겠다 너 오늘 남아 끝나고 뭐 먹으러 갈 거예요 먹고 싶어 끝나고 바로 먹어 간장게장 간장게장 알겠어 알겠어 간장게장 끝나고 먹어 오 간장게장 좀 쎈데 근데 그 대신 계산은 타로가? 아 형 아 형인데 아니 농담이죠 농담이죠 아무튼 다음에 할 사람들 많으니까 오글자마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분이서 간장게장 맛있게 먹으러 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럼 다음 주인공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 나와주세요 싸웠잖아요 싸웠잖아요 성집가 형 carriers 성향이 나한테 할 말 있어 extrem 상이 어 więc technica 내가 많이 고칠게 학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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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정 학교 학교 학교들 학교 학교 학교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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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